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굉장히 고민에 빠져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기존의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바꾸기도 했고 지금 정치권의 상황이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올라도 모자랄 판국인데 지금 완전히 지지율이 요지부동인 상황이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왜 이런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지금 사실상 호재가 넘침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오르지 않아가지고 정말 미스터리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들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현재 정치권은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이죠. 두말할 필요도 없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들이 지금 완전히 중심에 있는 상황이고 이 외에도 김홍걸 관련 논란이라든가 윤미안 관련 논란, 이상직 논란 등 지금 정치권에서 굉장히 시끄러운 사건들은 전부 다 민주당발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 역시도 똥보로 차고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부동산 문제는 더 말할 필요도 없고 최근에는 국민통신비 지급을 둘러싼 논란 같은 경우도 사실상 이번에 그 직권 세력에게 국제로 작용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그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면은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사실상 거의 뭐 요지부동인 상황이어가지고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야당 측의 지지자들 역시도 굉장히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더라도 리얼미터가 최근에 실시한 9월 3주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오히려 전주보다 3.4포인트가 떨어진 29.3%를 기록을 했고 기존에 그 30%까지 치솟아 올랐었던 이 지지율이 20%로 주저앉은 것은 10주만의 일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갤럽의 조사 역시도 추세는 비슷한데 한국갤럽이 이달 15일부터 실시했었던 이 조사를 보면은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3포인트가 떨어졌으나 국민의힘의 상승률은 1포인트에 오르는 것에 그쳤고 오히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의 비율이 전주보다 4포인트가 갑자기 늘어가지고 4.15 총선 이후에 최대치의 증가를 보였는데요. 이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언론이든 전문가들이든 거의 입을 모아서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민주당에 실망을 한 것은 맞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는 표를 주기 싫어하는 그런 모양새로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런 지지율의 추이는 그동안 거의 당연시 되어왔던 여당발 악재가 터지면은 야당 지지율이 오르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왜 지금 이런 통상의 흐름을 거스르고 있는 것인지 국민의힘은 왜 반사 이익을 챙기지 못하는 것인지 현재 국민의힘의 상황을 좀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에 등 돌린 민심들이 국민의힘으로 지금 모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에 이렇다 한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인물이 부재되어 있다는 얘기죠. 현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이라든가 이재명 지사가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두고 지금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 연일 대선주자 지지율 발표가 나올 때마다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이들의 대권주자 경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지금 대권주자가 누가 있을까 인물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그나마 대권주자라고 거론되는 인물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관심이 지금 거의 없는 상황에서 대권 경쟁 이슈에 대해서 호재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연한 얘기지만 힘있는 대선주자는 정당의 간판이고 대권을 창출할 수 있는 정당의 미래인데 국민의힘에 지금 이러한 인물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간판도 그리고 정당의 미래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국민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측에서도 현재 지금 국민들이 집중해서 바라볼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이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 관심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으며 정치 전문가들 역시도 지금 현재 상황이 여권의 대선주자들이 야권의 대선주자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지금 같은 진영의 대선주자들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한국이라면서 21대 총선 이후에 국민의힘에서 일부 초선 의원들이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잠깐 관심을 받긴 했으나 국민의힘 당 전체가 주목을 받으려면 이제부터는 대선주자가 나와가지고 부각이 되고 국민들이 이 국민의힘 대선주자에 관심을 가져야지만 국민의힘에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김종인 효과가 약발이 다했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국민의힘에 투입이 되고 나서 그동안은 행보라든가 발언들이 꽤나 주목을 받았었고 이게 국민의힘 지지율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이 사실인데 지금 그 효과가 반감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종인 위원장이 미래통합당 시절에 합류를 해가지고 당명하고 정강정책 개정, 호남구회 등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기획한 여러가지 외연 확장의 노력이라든가 퍼포먼스들은 지금 취임한지 100일이 지나면서 이제는 내성이 생겨버렸고 또한 김종인 체제에서 가장 문제라고 지적을 받고 있는 부분은 김종인 위원장의 정책 노선이 당을 결합시켜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는 이들이 당을 자각하고 있을 때 이들이 그 정책 노선에 따라서 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면 김종인 위원장은 현재 그 중도개혁의 노선이라든가 당의 색깔과 맞지 않는 이런 정책들을 계속해서 밀어붙임으로써 여기서 자꾸만 그 삐그덕거리는 잡음이 나고 있고 당연히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메시지는 그 영향력이 축소가 될 수밖에 없으며 명확하지 못한 메시지는 국민들에게 호응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특히나 최근에 공정거래 3법을 둘러싸고 국민의힘은 지금 위기를 막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공정거래 3법 같은 경우에는 김종인 위원장이 여당 측에 긍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지금 국민의힘 주류 세력은 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고 이걸 넘어가지고 입법을 저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만일에 여기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본인의 짓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당 주류에 밀려버린다라면 당연히 그 영향력은 급락할 것이고 국민의힘은 또다시 4분 5열을 할 것이다 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문제는 이 문제도 이 문제지만 더욱더 근본적인 문제가 더 커다라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당발 악재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호재를 제대로 못 누리고 있는 것은 전략이 완전히 부재가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추미애 아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국 사태만큼 국민들에게 공정성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키게 만드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국민의힘이 쓰고 있는 전략을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공정성에 대한 부분을 부각을 시키면서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보다는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굉장히 부각을 시키고 있는데 이미 현 정권에서는 국방부라든가 검찰까지 전부 다 장악을 한 상태에서 지금 야당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증명하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지금 검찰의 수사라든가 국방부 관련 소식들을 보더라도 이미 이 사건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므로 마무리를 짓고 넘어가려는 그런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 이 사건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증명하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정쟁만 격화되고 국민들은 점점 염증을 느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추미애 사건이 논란이 되는 사건이긴 하나 사실 조국 사태 때와 비교했을 때 파급력이 그보다 크지 않은 사안인데 여기에다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 모든 힘을 지금 다 쏟아붓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추미애 관련 이슈가 공정에 관한 이슈라는 점에서는 조국 사태하고 본질이 같지만은 현재 국민들 중에서 이 공정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현 정권에 실망해서 이탈한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조국 사태 때 많이 이미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번 그 추미애 아들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받는 충격은 조국 사태 때 받았던 그 충격보다는 덜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측에서 지금 반사의 이익을 많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민의힘 측에서 의혹 제기를 하고 공세에 집중하는 야당의 전통적인 전략도 이제는 조금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오른 것은 국민의힘 스스로가 잘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실책에 기대가지고 오른 지지율이라는 것을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거를 뼈아프게 통감을 해야 되는 것이고 현재 국민들의 심리가 여당 측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맞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에게 지지를 보내지는 않는다라는 정서가 팽배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의혹 제기하고 공세에 힘을 쏟는 것도 쏟는 거지만은 국민들에게 왜 민주당의 대안이 국민의힘이 될 수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왜 국민의힘이 그 대안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국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에 집중을 좀 더 해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한다면은 한마디로 민주당의 대안 세력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은 현재와 같이 지지율이 박스권을 맴돌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 박스권을 탈출하기는 좀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번 시간에는 현재 그 집권 세력에서 온갖 똥보로 다 차고 있는데 왜 그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모이고 있지 않은 것인가 이와 관련된 소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